안녕하세요.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. 소통왕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 임영웅 쇼츠의 구독자가 15만을 돌파했습니다. 지난 2월에 처음 만들어진 이 채널은 21일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현재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의 구독자가 119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라서 두 채널의 구독자를 합치면 총 134만 명이 되는데요. 정말 대단해요. 영웅시대. 다음에도 또 놀라게 해주실 거죠? 기대할게요. 다음은 임영웅이 멜론차트 핫트랙 발라드 부문에서 1위를 한 소식인데요. 임영웅이 1위를 한 곡은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열창한 그대라는 사치인데요. 임영웅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방송이 나간 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. 또 임영웅이 성시경을 위한 헌정 무대로 선보였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도 멜론 핫트랙 차트 발라드 부문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임영웅이 부르면 어떤 장르도 임영웅에게 맞춰지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네요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로트홍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